오늘 우리 시장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제주 지점 오승주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승 하락 부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 걸로 보고 계십니까 예 금일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 출발을 전망합니다 상승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대표 항공물 ETF인 EWY가 1.1%대 상승세로 마감하였고 여계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98원으로 부합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환율과 ETF가 지난주부터 이어져 오는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 및 주말 사이의 특징적인 모습은 첫 번째 비트코인 등 암호 자산 가격이 10%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비트코인 기준 50%에 가까운 하락한 이후에 10% 이상의 반등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 채 금리 상승입니다 10연물 기준 1.9%까지 상승하였고 특히 단기물인 2연물은 CPP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WTI 유가가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14년 이후에 처음으로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인플레이션 대장 역할을 하는 유가 상승으로 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 암호 자산 가격 상승은 금리 인상의 일정 부분을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실적과 수급이 양호한 주식들은 자신있게 매수해야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실적과 수급을 겸비하고 있는 종목들 저희가 어떻게 선별해보면 좋겠습니까? 오늘 시장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오늘도 역시 크게 세 가지 전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유 업종을 보자는 의견입니다 WTI 유가가 7년 만에 90달러를 돌파하였고 이런 흐름은 단분간 이어진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오펙 회원국 간의 강력한 카르텔과 함께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이슈 또한 유가 상승 흐름을 전망하게 합니다 유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통상 정제 마진이 점차 상승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현재 정제 마진이 12불 전후에서 형성되고 있는데요 약 6년 만에 체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제 마진 상승 구간에는 정유 업종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대합니다 저는 정유 업종에서 특히 S51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순수 정유 회사로서 정제 마진 상승에 따른 수혜가 가장 강하게 주가에 반영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S51은 정제 마진이 1불 개선 시에 이론적으로 약 영업이익이 2,700억 원이 개선될 정도로 파급력이 큽니다 최근에 정제 마진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 증가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를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이미 지난주 후반에 정부 정책 선회 가능성 뉴스로 인해 한 차례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주식시장에서 영화관, 카지노, LCC 항공주들이 주로 급등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통적인 컨택주보다는 엔터 업종을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와 디지털화 그리고 컨택 등 복합적인 매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터 업종 중에서는 저는 JYP 엔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기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선명한 주식을 보유하는데 심리적으로 편하게 됩니다 JYP 엔터는 내년도 올해 영업이익 기준 PER 20배 수준에서 비교적 합당한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고 높은 영업이익률과 ROE를 보이고 있어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주식입니다 JYP 엔터는 콘서트 재개와 같은 모멘텀과 함께 신인 여자 아이돌 그룹 데뷔 등 다양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업종은 지속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의견입니다 작년 하반기 논란이 있었지만 메모리 업황의 바닥은 순탄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라 성장주들을 보유하기에는 부담되지만 반도체 업종은 실적을 동반하고 있기에 부담없이 가져갈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해성DS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출고 지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있습니다 해성DS는 NXP, 인피니온 등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고객사에게 미드 프레임을 주로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공급 부족에 따라 주로 고수익성 제품을 납품하면서 점차 수익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하게 발표되어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줄곧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꾸준한 주가 상승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